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47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 주동안 여러분들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정상호님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그날 쉬는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연휴가 추석 때 연휴가 10월 2일날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제 길어지죠? 어디 추석 때 어디 가나요? 저 뭐 근처 안산? 그쪽 친척네 잠깐 갔다가 그쪽만 갈 것 같습니다. 멀리 안 가시네요. 다행입니다. 요즘은 도로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거고 저는 어쨌거나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눈이 사진통장에서 설이나 설 때 되면 하는 얘기지만 이동량이 극히 짧기 때문에 서울토박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에서 캐논 카메라의 역사와 종류 2편 시대적으로 보면은 저번 시간에는 이제 70년대까지 78년도 A-1까지 이제 나온 순위대로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80년도 정확히 말하면 81년도 뉴 F1 더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아니 저번 주에도 좀 짧게 하려고 빠르게 빠르게 했는데 30몇 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편하게 가보죠. 네. 자 그러면 빠르게 갑시다. 저번 주에는 저번 주에는 좀 서론이 많이 길었어요. 오래간만에 뵙느라고 너무 기뻐서.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또 서론 길어지려고 그러네.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시죠. 네 보시죠. 말씀 잘 해주셨어요. 자 캐논 F1이라고 적혀있지만 뉴 F1이라고 우리는 명칭을 합니다. F1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펜타프리즘이 그냥 삼각 프리즘이 이제 표준이고요. 여기에 이제 A 조립이 우선이 되는 그 프리즘이 따로 또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걸로 많이들 판매가 되고 그걸 구매해야지 조립이 우선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셔터 속도 우선 밖에 못 쓰죠. 캐논은 조립이 우선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렌즈가 뉴 FD 렌즈로 바뀌거든요. 체결 방식이 달라져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 렌즈 편에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캐논은 하여간 마운트도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뭐 EF에 가서는 아예 그전 거 못 쓰게 해놓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게 잘한 거죠. 캐논 입장에서는 쓰는 그 당시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F1이 나오면서 캐논의 렌즈들도 FD 렌즈에서 뉴 FD 렌즈로 새로운 FD 렌즈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체결 방식이 그전에 FD 렌즈는 돌려끼는 방식이었는데 얘는 원터치로 끼는 거고 걔는 서버 살 텐데 저 A2-1 쓸 때 렌즈 어떻게 뺐는지 처음에 몰라가지고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실버 링 같은 거를 돌리잖아요. 네 돌리고 나서 빼야지 되더라고요. 뉴 FD부터는 이제 바로 요즘 우리가 끼듯이 바이오넬 원터치 방식으로 딱 꽂게 돼 있죠. 그것도 바이오넬 방식이긴 한데 그건 원터치가 아니라 낀 다음에 돌려야 되니까 그래갖고 유저들이 엄청나게 캐논에다가 막 역사적으로 보면 뭐라고 해요. 제가 렌즈 편에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81년 9월에 뉴 F1이 이게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F1 시스템에 의한 뉴 F1은 이제 F1보다 좀 더 진보된 기능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셧도 속도 우선 및 조리개 우선을 선택 가능하죠. F1은 그게 안 됐단 말이죠. 완전 기계식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제가 이제 F1, 뉴 F1 이거를 이제 별도로 또 방송을 해드렸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던 이제 하이브리드 셧도가 배터리 없어도 가능한 하이브리드 셧도가 채용이 되는 거예요. 저속 쪽에서는 아니고 고속 쪽으로서 하이브리드 셧도가 이제 작동을 해요. 배터리가 없어도.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까지 넣으면 이제 저속까지 온 속도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거랑 같이 대응 기종인 F3은 80분의 1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125분의 1초인가? 그 위에 고속에서는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셧도가 책동이 되고요. 외부 디자인도 F1을 기반으로 첨단 기능을 탑재한 최고고 카메라에서의 품격을 지켰다. 라고 캐논은 얘기를 하는데 라고 캐논은 얘기를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납득이 갑니다. 일단은 뉴 F1 카메라는 만져보면 굉장히 사실은 좀 까칠까칠해요. 잘 만들었다. 묵직하고. 어떤 면에서는 F3 보다 외관이라든가 그런 느낌이라든가 작동이라든가 그런 거는 얘가 더 매력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구형 F1 이거 뉴 F1이 나오기 전에 액세서리의 호환성은 최신 기능을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희생되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고 이제 얘 뉴 F1은 5개의 교체 가능한 뷰파인더 그 다음에 32개의 초점 화면 뭔지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우리가 이거 윗대가리가 빠지잖아요. 했다. 프리즘이. F1도 빠지고 그러면 스크린 있잖아요. 그게 이제 32개 그 다음에 초당 5프레임의 모터 드라이브가 따로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뉴 F1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열린 1984년 하계올림픽 공식 35mm 카메라로 지정이 됩니다. 훌륭한 카메라 얘. 지금에 와서도 뉴 F1이 깨끗하다 그러면 저렴하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 정말 박스까지 있다. 뭐 그러면 거의 한 90만 원. 2000. 지금 시세대로 가면 있는데 이건 시세가 딱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냥 쓰는데 지장 없다. 그러면 저는 샵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구매대행 때문에 알아보다 보면 60에서 70 정도 되면 깔끔한 카메라들을 구입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 못한 카메라들도 상태에 따라서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F1 카메라가 81년도에 나오면서 또 한 번에 이제 하계올림픽에 지정이 되는 카메라가 되고요.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 넘어가 보죠. 뭐 이 신이 로봇어 태권부기가 되나 봐야 되나? 갑자기 뉘에폼 보다가 얘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장난감 같습니다. 장난감 같아요. 근데 이제 1983년 3월에 T50, 1984년 4월에 T70, 판타프리집 쪽에 써있죠?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에 T80, 그래갖고 T 시리즈 카메라를 연달아 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저 T80은 렌즈에 모터가 달려있어갖고 AF가 실현이 됐던 카메라예요. 그래서 T80은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림 물자도 사용했고요. T 시리즈 카메라는 캐논에서 쉽고 간단한 촬영을 위해 완전히 자동화된 메카리즘을 통합했던 카메라예요. 그런데 그런데 T50, T70, T80 이 카메라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고급스러운 카메라라기보다는 쓰기 편리한 기능의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데 T90, 86년도 2월에 출시된 우측 하단에 T90이라는 카메라 있죠? 저 카메라는 명기입니다. 그래요? 쓰기 편하면서 통화 기능에다가 모터 드라이브도 내장되는데 굉장히 빠르고요. 저 카메라를 베이스로 EOS 1, 1V 이런 카메라들이 탄생을 최고급 라인이죠. 그게 저 T90 카메라를 베이스로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AF 카메라들이야. 디지털이 아니라 달라고 있네요. 그래서 저 T90이 86년도에 나왔을 때 프로 카메라맨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좀 늦게 들어왔을 거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처음에는 장난감 같아. 플라스틱이고 막 이랬는데 써본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 F1 우측에 어깨에 뉴 F1 좌측 어깨 T90. 그렇게들 정말 메고 다녔던 카메라고 저게 캐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찾으셨던 카메라예요. 그래서 저 T90도 다뤄드렸습니다. 제가 사진 통장에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필링 카메라에서 뉴 F1을 살까 T90을 살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뛰어난 카메라예요. 기능적으로. 멋진 카메랍니다. 여기서 더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역사 얘기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AF 카메라 시대가 도래해요. 자, 이제 히스토리에 적힌 걸 조금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85년 3월에 캐논은 캐논의 이름에 걸맞는 고도로 정제된 AF SLR 모델을 창립 50주년이 된 해인 1987년도 3월에 출시한다는 계획하에 개발에 착수해서 1987년 3월에 예전대로 예전대로 EOS-650을 발매를 합니다. 좀 늦었죠? 1985년도에 최초의 상용화된 카메라 민홀타의 맥성 70, 알파 7000 그러니까 그냥 7000, 7000 7000 카메라가 있었고 그거 다음에 이제 니콘의 501 501 AF 카메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6년도에 아까 그 T80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카메라들은 사실 민홀타의 7000이라든가 니콘의 이제 그 501이라든가 그거에 비해서 AF 성능이라든가 시장 장악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형편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7년도에 이제 좀 후발 1년 정도 더 늦죠. 1, 2년이 늦었는데 650을 반매를 해요. 그래서 이 650 개발에는 고감독 포커싱 센서가 사용이 됐고 고정밀 모터 그 다음에 캐논의 혁신적인 독창적이고 여러 기술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은 1987년에는 이거에 이제 업그레이드 모델이죠. 620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630 89년도에 그 다음에 이어서 우측 하단에 최상극 기종인 EOS1이 89년도에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620, 630, 650 EOS1 말할 것도 없고요. 필링 카메라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로 인정이 되죠. 처음에 시작은 늦었지만 뒤집는 계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마운트도 변경을 하거든요, 크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들이 뭐 키스 카메라라든가 저가용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 EOS5 카메라 저거는 저 카메라는 또 굉장히 베스트셀러의 카메라예요. 저것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1992년 11월에 출시가 돼요. 저게 1990년대를 대표하는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캐논에서. 왜 그러냐면 EOS5QD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용자가 5개의 초점 포인트 중 하나를 보는 즉시 눈으로 초점을 보면 거기에 초점이 맞는 거예요, 당시에. 그게 이제 정확도가 얼만큼 빠르냐. 그런 이제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뛰어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카메라 초점을 제어되는 포커싱 시스템. 눈으로 제어되는 포커싱 시스템이었어요. 선택적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포커스 시스템은 1995년 9월에 출시된 EOS55에서 이제 조금 개선이 되는데 저 파이브가 왜 인기가 있었냐면 일단은 가격이 저렴했어요. 그런데 기능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당시에 90년도, 92년도부터 해갖고 90년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캐논 카메라 사진 학원에서 대학을 사진과를 가기 위하거나 그때는 이제 카메라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FM2 또는 캐논에서 EOS5에 24-105. 아 24-105 맞죠. 아 28-105인가? USM. 그런 렌즈가 있었어요. 그게 한 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 맞네요. 28-105, 3.54.5 USM. 저게 저렇게 했는데 크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카메라가 뛰어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극상의 주인공이라고 그래갖고 EOS5도 제가 방송으로 해드렸고요. EOS3도 방송으로 해드렸죠. 저는 또 기억이 나던 거예요. 아, 기억이 나요? 하극상의 주인공이죠. EOS3가. 왜냐하면 그 위에 EOS1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못지않게 좋죠. 오, 못지않게 좋은데 가격은 많이 싸. 그래서 하극상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제가 언제 나오냐면 1998년도 11월에 출시돼요. 그래서 자동 시스템 고속, 고정밀, 안구제어 포커싱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내구력. 단순히 그냥 이제 시스템적으로만 뛰어나다 그랬고 하극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구력도 만회 이상, 10만회 이상의 셔터 내구성을 갖고요. 8,000분의 1초의 셔터 속도 EOS1에 버금가는 내구성과 신뢰성으로 하이엔드 카메라를 능가하는 대명사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EOS1 최상위 기종들 있죠? 1&1, 1V 이런 기종들이 여전히 있지만 가격적으로 볼 때는 EOS3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삼각기종들은 내구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로 커버가 되잖아요, 가격들이. 그런데 EOS3는 이 내구력까지도 좋은 거야. 그런데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삼각보다 비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는 사람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았던 카메라 그다음에 EOS1이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다음에 EOS1N이 나오고 몇 가지 종류가 쭉 나오다가 2000년 중간에 뛰어 건너뛰고 2000년 4월에 EOS1N이 EOS1V로 우측에 있는 거 있죠? 저게 튀어나와요. 그래갖고 저거로 나오는데 더욱 빠르고 정밀한 EOS1N의 고속 연속 촬영 검증된 감성을 강성 내구력이 굉장히 좀 더 발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 1V는 초당 최대 9프레임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EOS3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된 45.LE AF 존 그다음에 21.21의 측광, 평가 칠광 그다음에 기타, 첨대, 이러이러 메커즘이 통합되었다?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개선이 돼서 나온 거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저런 상위 기종은 금속 다이게스팅과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을 결합한 첨단 성형 기술을 적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곡선이잖아요. 저 카메라들이 사실은 저게 캐논 카메라들이 저렇게 곡선으로 나왔을 때 처음에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적응이 안 됐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직각들이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런데 카메라 업계에서 저렇게 곡선적인 기능 EOS 1V에 특히 저런 부분들은 큰 주목을 받는 카메라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필링 카메라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1V를 보면 요즘에 디카랑도 별 차이가 없는 거고 그럼요. 요즘 나오는 디카가 저 EOS 1 시리즈를 애다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저 EOS 1은 아까 말했던 T90을 기반으로 끌고 들어온 거고 그래갖고 아까 650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서 상의 정의인데 저거에 어쨌거나 원천 베이스는 T90이었다고 보셔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650도 봤을 때 디지털 카메라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카메라. 이거 전에도 코닥이랑 협업을 해갖고 했던 DCS3인가? 원3 이런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배제를 했고요. 디지털 카메라에서 98년도 3월에 EOS D2000, 그 다음에 12월에 EOS D6000 위에서부터 아래로 같은 이제 초고급 SLR 모델을 선보여요. 그리고 디지털 SLR은 두 가지 고급 모델에서 화질과 성능 면에서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는데 2002년도에 EOS 1DS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건 진짜 전문가를 위해 설계된 당시에 당시의 디지털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카메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들을 하고요. 별도로 전문 프로들이죠. 전문 사진가들에게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카메라가 EOS 1DS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인물 사진하고 상업 제품 사진, 풍경 사진 그래갖고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했던 카메라죠. 사용해 보셨어요? 원디였어? 저렇게 막 새로 그립까지 달려있는 새로 그립을 굳이 안 달아도 저렇게 되어 있는 거죠. 최상위 모델들이 저렇게 보통 일체형으로도 많이 쓰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는 못 써본 것 같아요. 왜요? 난 궁금해요. 저렇게까지 써요. 부피가 부담되었나요? 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워낙 작은 카메라를 굉장히 선호를 했어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이 지금 보다 오면 당시가 더 비싼던 시대였기 때문에 D2000, D6000도 EOS ONE N 모델 베이스잖아요. 지금 저기요. 그리고 이 모델이 나왔을 때는 저는 사진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빠르게 넘어가 보죠. 2005년도에 이제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카메라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좌측 상단에 보면 EOS 5D. 이게 왜 그랬냐 하면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들이 천만 원, 구백만 원 육박했었던 카메라인데 풀프레임을 채용하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30만 원 정도에서 5D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기존 모델보다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저것도 아마 굉장히 큰 히트를 쳤던 카메라입니다. 5D. 5D, 지금도 5D 마크4까지 돼서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카메라 매장 가도 5D 마크4 아직도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는 혁신적인 라이브 뷰 비디오 기능을 갖춘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돼요. 5월 5일 날 크롭 센서 AF-S18, 그러니까 1.3 크롭이 되겠죠. 그니까 EOS 1D 마크3. 우측이죠.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면 21.1 메가 픽셀, 유어 픽셀이. 그러니까 2100만 원소죠. 35mm 풀사이즈, 풀프레임에 CMOS를 탑재한 EOS 1DS 마크3.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1D, 1D 이렇게 되면 1.3 크롭이 되는 거고요. 1DS가 되면 이제 풀프레임이 된 거고 저거 두 가지 기능을 장점만을 모은 게 이제 나중에 나와요. 카메라 때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5D 마크2가 또 있죠. 좌측 상단에 5D가 있고 우측 하단에 5D 마크2가 있죠. 연기라고.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게 2008년도에 생산이 되는데 FHD 비디오 녹화 기능을 갖춘 버켓 최초의 SLR 디지털 카메라가 됩니다. 지금은 이 기능이 뭐 4K, 8K만 계속 나가는 건데 FHD 당시에는 이제 획기적인 거에요. 2008년도니까요. 그래갖고 저것도 캐논에서는 의미 있는 카메라가 됩니다. 5D 마크4랑 5D 마크3는 잘못 본 거 같은데 5D 마크2는 간간히 보인 거 같아요. 요즘도. 그래서 아직도 사용을 가능하구나. 그럼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위에 저거는 정상호님이 맨 위 사진은 EOS M 저거는 써보... 쓰셨던 카메라 아닌가요? 정상호님이? 이 모델은 아닌데 M50을 사용을 했다가 아마 제가 캐논 두 번째 바디가 그거였을 거예요. M50. 처음에 샀던 게 그 똑딱이 카메라였고 그 다음에 M50 렌즈 교환식으로 M50을 샀었는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R50이 나오고 나서 아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R렌즈로 가라타는구나 그러면 M 렌즈들을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겠구나 싶어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맵다 갔다 팔았습니다. 저게 R50 저기 있거든요. 엄청 작아요. 저도 그거 카메라 샵에서 좀 많이 만져봤는데 그렇군요. 엄청 가볍고 부피는 뭐라고 하죠? 손에 잡았을 때는 꽉 차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생각보다 작고 가볍더라고요. 그래갖고 EOS M이 언제 출시가 되냐면요. 2012년도에 출시돼요. 그 다음에 연달아 2013년도에 M2, 15년도 M3, 그 다음에 EOS M10.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전용 EF M 렌즈도 같이 출시가 되죠. 마운트가 이제 안 맞잖아요. EF 렌즈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크롭이잖아요. 크롭으로 가면서 캐논의 M 시리즈 라인업을 이제 렌즈들을 쭉쌈쌈하면서 확장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SLR 카메라도 같이 이제 확장을 하는데 2012년 3월에 EOS 1DS 시리즈의 성능 그 다음에 1D 시리즈의 빠른 연속 촬영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다. 그게 모델이 뭐냐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1DX라는 카메라가 발매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 50메가 픽셀, 5천만 화소죠. 5천만 화소죠. 이상 유효 화소수를 자랑하는 카메라 EOS 1DS와 EOS 1DSR을 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로우 패스트 필터 있죠. 그거를 이제 두 기종 중에 한 기종이 그걸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능을 더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왔던 카메라죠. 이거 당시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5천만 화소. 풀프레임, 35mm 풀프레임에 5천만 화소를 담은 거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 얘기가 흔하지 않은데요. 그게 캐논에서 2015년 6월에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로우 패스트 필터를 제거한 거는 이제 니콘에서도 있었죠. 800 시리즈에서 니콘 D800 쪽에서 로우 패스트 필터를 제거한 게 있고 제거하지 않은 게 있고. 아, 제거하고 나온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사실 로우 패스트 필터가 없으면 해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긴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잃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후보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나가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5천만 화소의 EOS ODS와 ODSR을 출시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새롭게 생긴 카메라가 나오죠. 아까 EOS M 정상훈님이 썼던 그 카메라도 미러리스 카메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크롭였단 말이죠. 그래서 캐논에서 2018년 10월에 3,030만 화소의 풀프레임 CMOS 센서를 갖는 캐논의 첫 번째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죠. EOS R을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2,420만 화소의 풀프레임 CMOS 센서와 최대 40프레임의 고속영소 촬영이 가능한 우측 하단의 EOS R8을 캐논에서 출시를 하죠. 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 SLR이라는 카메라가 점점 이제 우리들의 가방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두 번째 80년대부터 2023년까지 오면서. 그냥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 제가 눈에 굉장히 많이 익은 카메라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또 역사를 보면은 다 여기 그러니까 이전 카메라에서 조금 모티브를 얻어서 나온 카메라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1936년 한사 캐논이 나오고 70년대까지 1편에서 해드렸잖아요. 그때의 속도보다 80년대에서 지금에 오는 속도가 변화 속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때 왜 거리개 연도식 카메라는 M3 때문에 안 돼. 이런 게 갖고 SLR을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SLR마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생산들은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로 왔냐면 미러리스로, 미러리스로 새로운 카메라가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미러리스가 결국은 SLR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프 미러. 아니 하프 미러를 낸다. 중간에 45도로 기울어진 미러가 없는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술들은 발전을 해가고 또 하나의 요즘 무시할 수 없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아니 정말 그거 무시 못해요. 예전에 어디 가고 그럴 때 필립 시절에는 똑딱 카메라들이라도 갖고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디 가고 그럴 때 그냥 핸드폰으로 보통 다 찍지 않나요? 이게 현실이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소비 채널들이 다 SNS로 하고 휴대폰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휴대폰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EOS M은 저는 그냥 좀 그저 그랬고요. EOS R 풀 프레임이 아까 말한 대로 출시가 되면서 야 카메라가 이렇게까지도 작아질 수 있구나. 풀 프레임인데 이렇게까지도 작아지고 이렇게까지도 가벼워지고 이 정도의 기능들을 가질 수가 있거나 하는 거에 사실은 몇 년 전이지만 굉장히 놀랐고요. 요즘 최근에 소니가 또 나왔거든요. 풀 프레임으로 작아진 게 나왔는데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필름 시절 때도 1980년도에서는 거의 기술들이 끝났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연구진들의 그다음 개발 목표가 뭐였냐면 더 작게 더 가볍게 였거든요. 그다음에 더 고성능의 렌즈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저희가 1편, 2편에 나눠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고 빠르게 이러이러한 카메라들을 사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개념이었는데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카메라의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 그리고 요즘 거는 카메라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거를? 전자제품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게 카메라일까, 비디오일까? 동영상 기대들이 잘 돼 있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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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도 정체성이 막 섞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이점이 있는 거. 맞아요. 어쨌거나 카메라 이번에 두 편에 걸쳐서 히스토리를 쭉 한번 빠르게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요. 캐론 카메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 또 뛰어난 기술력들, 또 새로운 시도들, 그런 부분들, 또 마운트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런 거에서 좀 더 나은 기술력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두 편에 걸쳐서 캐론 카메라 역사와 종류를 좀 지켜봤는데 저희가 사실은 말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더 자세한 거 하나하나 중요한 기종들은 제가 사진 통장에서 별도로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끝내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현재 한국 카메라 박물관 과천에 있는 곳에서 캐논 90주년 카메라 특별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카메라 거의 대부분을 오시면 실물로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